0.3초 만에 화보집을 매진시켰던 한류스타 박혜진이 두 번째 화보집을 발매합니다. 1월 말 박혜진의 두 번째 화보집, 온리유 박혜진을 선보이는데요. 2018년 12월 첫 번째 화보집 출간 후 지난 2년간의 다양한 활동 기록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화보집이 발간되자마자 0.3초 만에 매진되는 저력을 과시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기록을 세울지도 큰 관심사인데요. 코로나19로 팬들과 가까이서 만날 기회가 없었던 만큼 화보장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화보집에서는 박혜진을 가장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작가 서피디의 애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순수한 소년미부터 스위트한 로맨스남의 면모, 냉철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모습까지 팔색주 매력을 지닌 박혜진의 모습을 모두 담았습니다. 3월 방송의 전용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 미공개 사진도 포함할 예정이고요. 작품 활동의 개인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